구독자분들은 어서오시고 시청자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제 생각을 씹으려 대는 이슈 유튜버 빵구석TV 빵구석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뜨거운 감자 학폭이 축구계를 강타했는데요. 2월 24일 오전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에 성폭행 가해 주인공이 기성용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이에 기성용은 사실 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먼저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스타 A 선수 초등생 시절 축구부 후배 성폭행이라는 폭로가 뜬 것이죠. 자세한 내용을 더 살펴보시면 축구선수 출신인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선배인 A 선수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초등 5학년생이던 C씨와 D씨는 한학년 선배이던 A 선수와 B씨가 구강선교를 강요했다고 주장. C씨와 D씨는 번갈아가며 구강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 정리해드리자면 피해자 2명이 1년 선배에게 구강선교를 강요당했고 결국 번갈아가며 구강선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진짜 배구계 학폭폭로부터 지금 사건까지 보고 있으면 체육계 학폭은 클라스가 다릅니다. 클라스가 달라요. 연예계 아이돌 학폭 한 트럭 가지고 와도 체육계 학폭 가해자들은 그 트럭 팔아서 학폭할 새끼들입니다. 2월 24일 오전에 충격적인 폭로굴이 올라오자 많은 대중들이 가해자로 기성용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이에 기성용은 빠르게 루머에 대응을 하죠.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기사와 관련해 폐사의 기성용 선수가 가해자로 지목,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음,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제가 항상 모든 학폭 이슈에 대해서 쌍방의 의견이 이처럼 갈릴 때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중립기어 시계박자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중립기어고 뭐고 박을 것도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기성용을 지목한 것도 아니고 실명조차도 언급을 안 했는데 몇몇 네티즌들이 탐정질하면서 자기가 명탐정 코난이라도 된 마냥 소설을 쓴 거니까요. 까보니까 명탐정 코난은 개뿔, 명란적 코난이네요. 일단 기성용 선수는 본인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못 박았으니 이 주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학폭하는 새끼도 존나 개새끼인데 후배에게 구강 선교를 강요했다고요? 이 새끼들은 폭력 전과에다가 성범죄도 추가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중에 두 가지를 저질렀으니 확실하게 가중처벌해야 되고요. 근데 아쉽지만 법에 따르면 당시 A선수와 B씨가 형사 미성년자인데다 공소시효도 지나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지났다. 참 법이란 게 골때립니다. 촉법소년도 그지 같은데 공소시효도 참 그지깽깽이 같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피해자들은 이니셜로 성폭력을 공개하지 말고 가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해야 합니다. 진짜 학폭 가해자 외에 기성용처럼 애꿎은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자기들이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C씨와 D씨의 주장이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사건을 공개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날짜까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데다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학폭을 통틀어서 커뮤니티에 졸업사진 인증하면서 글싸지른 정도가 아니라 변호사를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폭로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준비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받은 학폭이 뻥이 아니라 기정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쫄리고 무서워서 계속 실명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로 몰렸던 기성용이 올해 나이가 33시죠. 다시 말해서 이번 학폭의 가해자들의 나이 역시 33살쯤 됐을 거고 국가대표 출신일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으니까 아마도 현재까지 현역으로 축구선수로 활약하고 있을 겁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 금전적 위자료인지 명예를 실추해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말살시키는 것인지는 피해자들만이 알겠죠. 하지만 대중들도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개인적인 합의나 사과로 끝나 이렇게 흐지부지 마무리되면 어떤 축구 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학폭 가해자이자 성범죄자를 계속 응원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떤 어린 친구들은 이 가해자들을 롤모델로 삼아 축구선수의 꿈을 키울지도 모르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피해자들이 변호사까지 고용한 것을 보면 피해 사실은 거짓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미친놈이 학폭 피해를 뻥치는데 존나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생돈 날리겠습니까? 피해자들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실명을 명확하게 얘기해줬으면 합니다. 쫄지 마세요. 저를 포함한 수많은 유튜버들도 공로 나왔는데 도움을 줄 것이고 대중들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악플이나 청원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줄 겁니다. 이번 컨텐츠는 2월 24일 오전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터졌는데 성폭행 가해 주인공이 기성용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고 이에 기성용은 사실 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공감 못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구석 TV 빵구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쓸데없이 감미로운 클로징 음악 큐! 육심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구독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